현금 흐름의 측정입니다. 영어로 캐시플로우.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걸 뭐라고 불렀죠? 현금 유입. 다른 말로 현금 수입. 나가는 돈 뭐라고 불렀죠? 현금 유출. 또 뭐라고 했죠? 현금 지출. 그러니까 현금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현금 수지라고도 부르고 현금 흐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첫 우리 공부했던 거 첫 시간으로 돌아갔다고 치고 이게 이게 뭐죠? 투자성 부동산 또는 수익성 부동산. 일상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무슨 용과 무슨 용이 있죠? 임대용이나 기업용이 있죠. 기업용 부동산에는 다시 상업용이나 공업용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임대용 부동산이라고 가정하시죠. 저걸 사람들이 샀죠. 자 사고 그 다음 굴리고 팔죠. 사는 걸 뭐라고 하죠? 취득이라고 하죠. 저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을 취득했죠. 그 다음 굴리는 게 뭐죠? 운용이고 운용이죠. 그리고 파는 게 뭐죠? 처분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상 보유기간이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취득 이전 건 내 거다 아니다? 아니다. 처분 이유는 내 거다 아니다? 아니다. 예상 보유기간이 10년이면 이 건물의 수명 즉 내용 연수가 50년이라 합시다. 그러면 현금 흐름에 측정한 그 부동산의 전 내용 연수 기간 동안 측정한다. 오엑스. 아니죠. 내 거 아닌 건 측정하지 않죠. 언제나 예상 보유기간 동안 측정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전 내용 연수 기간 동안 측정하는 게 아니라 예상 보유기간 동안만 측정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부동산을 얼마에 샀다고 가정했죠? 제가 1억에 샀습니다. 저 1억이 뭐죠? 먼저 뭐죠? 저게 부동산 가치였습니다. 부동산 가치였고 부동산 가치가 1억 원이니까 뭐하고 똑같죠? 총 투자액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총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과 무슨 투자액으로 구분이 되죠? 지분 투자액과 저당 투자액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분 투자액이 자기 자본이고 저당 투자액이 타인 자본이며 자기 자본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자본이라 부르고 타인 자본 저당 투자액을 두 글자로 부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니까 제가 반복 이렇게 계속 할 거고 여러분이 또 나이만큼 반복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할 거니까 적지 말고 계속 말을 해봐요. 근데 자꾸 이게 여러분 스스로 못 믿으니까 나이만큼 적어. 근데 그거는 제가 적으라는 것만 적어요. 그러니까 밴드에 있는 문제를 적는다든가 그런 건 적어도 괜찮아. 적어서 인증해서 올리는 건 좋아. 근데 이런 건 적지 말고 말을 해요 자꾸. 할 때 그래야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뇌를 거쳐서 나간다고. 한 번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사라지고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모르고. 그래도 저는 괜찮아. 여러분이 그 눈동자 몰라. 나 몰라. 그래도 괜찮다고. 근데 계속 여러분이 반복하시네? 그럼 어느 순간부터 되게 잘하신다고. 잘해요. 나중에 보면 막 되게 잘하셔. 사실 지금도 잘해. 잘하는데 방향을 이렇게 잡아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합격의 방향으로.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합격의 방향으로 나 집안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행착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뭐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시행착오 안 하시는 게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좋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가는 돈이래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럼 나가는 돈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현금 유출. 그럼 현금 유유로 갈까요? 운영단계 때 들어온 돈이 뭐였죠? 운영소득이 영업소득이죠? 영업소득이고. 이 놈을 계산해야 돼. 운영단계 때 들어온 돈을 계산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이라고 한다고요. 이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이고 처분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지분 복귀의 계산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인지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 세금 무슨 세금. 영업소득세. 여기에 세금 무슨 세금. 처분소득세 그런 건 없어. 자본이득세 이런다고. 그리고 이게 운영단계 때. 일단은 여기는 나가는 돈이고 여기는 운영단계 때 들어오고 처분단계도 들어오고. 이게 현금 유입이고. 그럼 이제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 갈게요.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입니다. 저게 뭐?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은 운영할 때 발생하는데 저게 뭐라고? 투자성 부동산. 다른 말로 수익성 부동산. 무슨 용과 무슨 용이 있다고? 임대용과 기업용이 있다고. 자 그럼 임대용 부동산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칸수 세 볼게요. 일부러 눈에 보이게끔 크게 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층수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몇 실이게? 25실입니다. 근데 우리 1실당 임대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100% 임대가 나가면 얼마게? 2500만원입니다. 근데 저게 월단이라면 연으로 환산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러면 연으로 환산하면 추가로 뭐를 곱해야 되게요? 12를 곱해야 되거든요. 12를 곱할까 안 곱할까는 여러분이 주어진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원로 주어지면 12 곱하셔야 돼요. 근데 연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할게요. 제가 연 임대료가 한 칸당 100만원이고 25칸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렇다면 요게 단위당 임대료. 그리고 요게 25칸이 임대 단위수. 근데 연 단위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2500만원. 2500만원이 뭐냐면 예로부터 가능한 총소득. 예로부터 가능한 총소득이라니까요. 영어로는 Potential Growth Income. 근데 그거를 우리말로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영어 좀 차는 아이들한테 우리말로 좀 표현해봐. 그러면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가능한 총소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재 총수익이라고 표현해요. 좀 공부하는 애들은. 그런데 일본에서는 저거를 가능조소득. 일본식으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걸 우리말로 좀 바꾼답시고 표현한 게 가능총소득. 자 그럼 앞으로 가능한 총소득이라고. 이게 100% 임대가 되면 가능한 총소득. 질문합시다. 저 현실적이게 비현실적이게. 비현실적 이론적 총소득. 왜? 현실은 뭐가 있기 마련이니까. 공실. 따라서 이거 공실. 이거 공실. 그러니까 공실 부분 빼야지.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얘가 뭐라 그래? 임차할 때는 아 나 저한테 임차 이렇게 빌려주시면 잘 쓰고 임대로 꼬박꼬박 낼게요. 그런데 뭐라 그래? 사업해놓고 이번 달에 장사 안 됐대. 임대를 못 낸대. 그리고 배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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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그래 진짜 배째.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공실이니까 빼야 되고 이건 못 받은 돈이야. 그걸 싸잡아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실 및 불량 부채 이렇게 영어를 직역해서 표현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불량 채권이지. 그게 공실 및 대손충당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5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게 공실 및 불량 부채. 사실 125만 원도 그냥 막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현실적으로 저 공실 및 불량 부채. 공실 및 대손충당금을 몇 퍼센트 가량 잡냐면 설정하냐면 보통 5% 가량 잡거든요. 근데 여러분 2500만 원에 10%가 얼마게요? 250만 원. 5%면 그것의 절반이니까. 125만 원은 그래서 만드는 거죠. 또. 임의대로 그냥 제가 하더라도. 자 그럼 125만 원이 뭐다? 공실 및 불량 부채. 또는 이걸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공실 및 대손충당금. 그럼 대손충당금이 뭐냐?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실 및 대손충당금.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기에 층마다 다 자판기가 있어. 유료 자판기. 그리고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유료 주차장이에요. 그거는 영업과랑 관련이 없는 수입이죠. 기타 수입. 기타 소득. 혹은 영업 외 소득. 그게 25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더 해볼까요?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업 외에 수입이라고 해도 괜찮고 소득이라고 해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 기타 소득이 25만 원이라 치자. 그럼 더해주면 2400만 원. 이게 실제적인 총소득. 이게 현실적인 총소득. 그게 바로 유효총소득이라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론적 총소득이고 이건 실제적 총소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무런 말 없이 총소득 그러면 가능 총소득을 말할 때가 더 많게. 현실에서 유효총소득을 말할 때가 더 많게요. 유효총소득을 말할 때가 많지. 이건 이론적 총소득이라고. 이건 현실적 총소득이고. 우리가 아무런 말 없이 말하는 총소득이라는 게 영업소득이거든. 그게 이게 영업소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총자 붙여도 돼. 안 붙여도 돼. 영업소득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업을 하면 경비가 나가 안 나가? 나가죠. 영업경비 운영경비가 있지. 여러분 건물이니까 예를 들어서 수리비 관리비 그리고 공수 생기면 중개수수료.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수도광열비. 수도요금과 정기요금 다 통틀어 수도광열비. 다 뭐다? 영업하는 데 나가는 경비죠. 그러니까 영업경비 그게 있는데 500만 원이랍죠. 영업경비와 운영경비는 같은 말입니다. 그걸 빼야죠. 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총소득이고 이게 영업소득이란 말이에요. 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에요. 기본 원리가 이렇습니다. A 빼기 B. 그럼 순자 붙이고 앞에 거를 읽어. 이렇게 순 A. 그러니까 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1900만 원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잘 봐요. 여러분 이런 거 적지 말고 그냥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쓴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자 순영업소득이 1900만 원이라 친다면 우리 처음 살 때 얘 살 때 내 돈 얼마였죠? 1억. 빌린 돈 얼마였죠? 그럼 1억 6천에 산 거죠? 자 파토파토 없던 걸로 치고. 자 내 돈 얼마죠? 4천. 빌린 돈 얼마죠? 6천. 얼마 주고 샀죠? 1억 주고 샀습니다. 자 1억 주고 샀고 내 돈 4천 빌린 돈 6천. 이건 안 바뀐다고 제가 이제. 일부러 계속 똑같이 할게요. 자 그런데 6천만 원 빌렸으니까 원금 이자 갚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갚아야 될 원금 이자가 얼마냐? 이번 달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 연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 싸잡아서 원리금 상환액이라 그래요. 그 원리금 상환액이 400만 원이라 합시다. 근데 말이죠. 이 원리금 상환액.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 원리금 상환액을 투자론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이란 말을 잘 안 써.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금융론에서 원리금 상환액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투자론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이란 말을 잘 안 쓰고 뭐라고 하게요?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래요. 이게 뭔데?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자꾸 익혀놓으셔야 돼요. 저를 볼까요? 여러분 심지어 시험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시험지인데 여기는 투자론 문제고 여기는 금융론 문제예요. 근데 여기는 부채 서비스액이라 나오고 여기는 원리금 상환액이랑 나와 같은 말인데. 같은 시험에서. 그래서 투자론에 부르는 용어와 금융론에 부르는 용어가 같은 말인데 다르게 부를 때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둘 다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뺐어요? 그랬더니 1500만 원이래. 이거 세금 계산하기 전이죠. 그래서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흐름이 세전 현금 수지. 근데요. 영업소득세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200만 원의 영업소득세를 뺐어요? 그럼 세금까지 다 뺀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여기는 계산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쭉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보통 표정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를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전하고 나면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암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갑니다. 이거 다 포기하면 이것만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실까요? 자 유인만 체킹할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다? 총소득입니다. 두 번째도 총입니다. 근데 총이 두 개야. 가유. 뭐라고요? 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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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총소득은 가유입니다. 그 다음에 순. 그 다음에 전. 그 다음에 후. 넷으로 말하십시오. 총순전후입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총. 총에서 뭘 빼면 순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하기 전이 먼저입니까? 후가 먼저입니까? 전이 먼저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총이 두 개입니다. 총은 두 개예요. 뭐 뭐? 가유라고 가유. 이게 유입이라고. 자 그럼 말해보실래요? 이건 뭐고?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연금우름. 세우연금우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사이사이에 손을 이렇게 펴봐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이게 총이거든요. 이게 가유야. 총소득이라고. 자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그러니까 총이라고. 그 다음에 순. 순이 뭐야?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세전연금우름. 세우연금우름. 그리고 사이사이에 몇 개가 있어. 네 개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여기는 공신의 불량부채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영업경비가 빠져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에게 빠져나가고. 영업소득세가 빠져나가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짝을 맞추기 위해서 공. 그 다음에 여기는 경비였거든. 공. 경.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에게니까 부. 그 다음에 세금이니까 세. 공경부세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경부세 그러니까 이게 탁탁탁 잘 나오질 않아. 중간 단어들을 머리글자로 따서 이야기를 하니까. 중간 단어를 한 글자 따서 말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공영부소하고 두 가지를 했어요. 자 공경부세와 공영부소 중에 어느 게 확 와닿냐니까 다 공영부소래요. 그래서 그냥 공영부소로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할게요. 뭔 이야기인 거 하니. 뭔 이야기인 거 하니.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빼기가 몇 개 있다고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네 개의 빼기가 있는데. 이 빼기에 들어가는 게. 여기는 공.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소가 있다는 거야. 그럼 공은 뭐고. 공실미 불량부채고. 영은 영업경비고. 부는 부채서비스액이고. 소는 소득세. 영업소득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만 알면 되죠. 제일 먼저. 자 총순전우인데 총이 두 개라고. 가유. 따라서 가. 가능총소득. 유. 유효총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입 다시 한 번 체킹해 봅니다. 자 유입. 그냥 총은 두 개 섞으면 네 가지예요. 뭐라고 해요. 총순전우라고. 근데 총순전우인데 총이 두 개야. 뭐라고 해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세전연금으로는 세후연금으로. 따라서 총순전우로. 그리고 빠져나가는 게 공영부서예요. 공실및 불량부채. 영업경비. 부채서비스에. 영업소득세. 따라서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순전우로 써보는 것이. 총순전우로 써보는 것이. 총순전후. 항상 그래 총순전우예요. 근데 총이 두 개. 가유. 그리고 빠져나가는 게 네 개. 총영부서. 공영부서. 그러면 끝. 그러면 끝. 됐나요? 그래서 연습하시면 돼요. 뭔지 딱딱딱 구분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나오는지만 딱 구분하시면 그 다음 돼요. 근데 우리가 기본으로 준비해야 될 게. 이 부채서비스액을 중심으로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나뉘거든요. 위에 있는 이것과 밑에 있는 게 나뉜다고. 이건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거잖아. 그럼 이건 내 몫이라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 놓고 우리는 저걸 구분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자, 여러분 공실및 불량부채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공실및 대손충당금으로. 공실이 되거나 못 받은 돈. 대손충당금은 못 받은 돈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어떤 것들의 영업경비라고 그랬냐면. 운영경비인데. 이렇게 수리비나 건물같은 수리비나. 그 다음 관리비. 여러분 임대주다 보면 뭐 마모가 발생할 수 있고. 뭐 문제가 발생해서 수리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관리비.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같은 공실 생기면 수수료. 재산세. 화재보험료 같은 보험료. 그 다음에 광고비.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수도광열비. 그 다음 직원이 있으면 인건비. 그런 것들이 전부 영업경비. 그 다음에 여러분 부채서비스액은 뭐 도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원금 도하기. 이자.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원리금 상환액. 따라서 원금 도하기 이자. 부채서비스액입니다. 용어 알아두시고. 그 다음 여러분 유념할 것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친 것과 저 세모 친 것의 차이점이 있어요. 동그라미 친 것은 들어온 돈이에요. 유입이야 유출이야. 유입이라고. 말하자면 산출이라고. 그런데 산출인데 산출은 투입 없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투입을 연결시킬 거예요. 여기 부채서비스액을 중심으로 하자고요. 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으로 나뉘자고요. 위에 있는 거는 무슨 투자액으로부터 나온 거냐면 총투자액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금융기관이 가져간 거야. 저당투자액 대가로. 저당투자액 대가로 가져갔으니 이거는 내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투자액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지분투자액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 저것만 매치를 잘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총수는 무슨 투자액이고 총수는 무슨 투자액이고 총투자액이고 전우는 지분투자액이라니까요. 총수는 총투자액으로부터 산출된 것이고 전우는 지분투자액으로부터 산출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렇게 말할 거라고 잘 봐봐요 여러분. 적지 마시고 제가 답을 잘 찍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제 원릴대로 연습을 하시면 답을 찍을 수 있다니까. 어떤 공식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공식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그래요. 여기가 총소득이 나왔다고 쳐. 총소득이 나왔다고 쳐. 여기에. 그러면 여기다 투자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무슨 투자액이 들어갈 거? 총투자액 이렇게 짝꿍이라고. 총투자액 이렇게 짝꿍이라고.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요. 그럼 다시 한 번 또 연습해 볼게요. 자 분수고. 그런데 여기가 순영업소득인가 봐. 순영업소득인가 봐. 그런데 투자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이라니까요. 총수는 총투자액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건 지분이 아니야. 아까 여기서 뭘 아직 안 뺐어? 은행한테 갈 것도 아직 안 뺐거든. 그러니까 지분수익이 아니라고. 은행한테 갈 거 부채수비세액을 빼야 지분수익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짝이 총투자액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또 연습. 여기가 세전 현금 흐름이 왔다고 쳐. 그러면 거기하고 짝을 맞춰야 되는 투자액이 무슨 투자액이 돼요? 지분투자액이라니까. 여기가 지분투자액이 딱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투입산출 투입산출이 짝이 맞춰져요. 됐나요?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자, 아셔? 세후 현금 흐름이 분모에 들어갈 거래. 그럼 분자는 지분투자액이 나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뭔 얘기인지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짝을 맞춰가는 것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은 뒤에서 또 나와요. 자꾸 저는요. 여러분들 공식 가급적 외우지 않으면서 원리를 터득하게끔 만들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싫어. 다 외우고 싶어. 그렇게 하시든지. 근데요. 여러분. 진짜 금방 지쳐요. 못 외우겠다고 그래. 근데도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이거 안 따라오신 분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공식이 너무 많아서 공식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또 보세요. 지분복규액 계산입니다. 어? 단어부터 어렵네. 그럼 지분복규액이 뭔가부터 볼까요? 이런 거예요. 자 얼마 주고 샀죠? 1억. 근데 1억 5천에 팔았네. 그럼 뭐예요? 최초에 살 때 나가는 돈 1억은 뒤팔아서 지분투자한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지분투자자 몫으로 복귀 돌아오는 금액이에요. 뒤팔아서. 그래서 지분복규액은요. 부동산을 처분할 때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투자부동산을 운영한 후에 처분할 때 지분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수입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지분복규액 이렇게 말한다고.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말이 어려워요. 지분복규액은 지분투자자 몫으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와요? 팔아서 처분해서. 그러면 처분을 했대요. 1억 5천에 처분했거든요. 얼마에 샀는데? 1억에. 1억 5천에 팔았대. 매도가격. 또는 이렇게 말해요. 총 매도가격. 자 그럼 여러분 매도가격 네 글자를 세 글자로 줄여봐. 매도. 두 글자 알려줄게요. 다시 한 번요. 매도가격 네 글자를 세 글자로 줄이는데 그 중에 두 글자 알려드릴게요. 매도. 매도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총 매도가격을 총 매도액 이렇게 말하기도 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파는데 광고 선전비나 중개수수료가 천만 원이 있대요. 광고 선전비 천만 원. 중개수수료 합쳐 천만 원 있대요. 그거 뺍시다. 자 빼요. 그럼 매도 경비거든요. 제가 매도할 때 경비예요. 빼면 얼마일까요? 1억 4천이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순자 붙이고 위에 끌고요. 순매도 가격 또는 순매도액이라고 불러요. 순매도 가격 또는 순매도액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다 내 주머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돈 못 갚은 돈이 남았대.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얼마 빌렸죠? 6천 빌렸죠. 근데 열심히 돈 갚았어. 5천 갚았거든. 얼마 남았죠? 천만 원 남았네. 이거 아직 못 갚았어. 아직 못 갚은 돈을 이렇게 말해요. 아직 못 갚은 돈 이렇게 심해 안 나와요. 미성환 저당 잔금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합니다. 시작. 줄여 말합니다. 뒤쪽만 말합니다. 저당 잔금 그럽니다. 시작. 다른 말로 대출 잔액 그럽니다. 시작. 그러니까 미성환 저당 잔금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미성환 저당 잔금을 뭐라고 부른다고? 저당 잔금 또는 대출 잔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성환 저당 잔금, 저당 잔금 혹은 대출 잔액 그게 천만 원 남았습니다. 자 맞아 갚았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내 건가? 1억 3천이 다 내 건가? 세금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도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근데 제가 싸잡아서 부르는 말이 뭐였어요? 이게 세금 계산하기 전에 지분 목격이면 저걸 뭐라고 부르죠? 자본 이득세. 자본 이득세가 500만 원이랍시다. 그러면 그것까지 빼서 세후 지분 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봐봐요. 제가 아까 외우실 때 이렇게 네 가지로 할 때는 어떻게 의뢰했어요? 유입이? 자 내수로 구분하면 총, 그 다음에 순, 전, 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얘도 총, 순, 전우야. 얘도 총, 순, 전우. 원리는 똑같다니까? 항상 총이라고. 그 다음 순, 그 다음 전, 후. 근데 둘이 똑같이 맞춰서 총, 순, 전우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저는 똑같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둘이 구분 안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분시켜 드리려고 매, 순, 전우 그래요. 매, 순, 전우. 자 그 다음 또 봐요. 여러분 아까는 이게 총이 둘도 나뉘었죠? 뭐로 뭐로 나뉘었어요? 가유. 가유. 가가 뭐예요? 가능총소독, 유가 뭐예요? 유해총소독으로 구분했죠. 이렇게 가유. 근데 얘는 둘로 구분 안 해. 그러니까 네 개지. 네 개 이렇게. 네 개 사이사이 몇 개예요? 세 개 빠져나가는 게 매도 경비. 경비예요. 그 다음에 미성환자당장금.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 그냥 매미자라고 했어요. 매미자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씁니다. 자 유입은 총순전우로 똑같은데 얘는 총이 둘로 나눠서 가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매순전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유출이 공영부소입니다. 얘는 유출이 매미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군요.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영업의 현금 흐름과 지분복규의 개선에서 유입은 뭐고 총이 두 개니까 가유, 총소득이고 순전우가 유입이고 유출은 공영부소이며 이쪽은 유입이 매순전우이고 그리고 유출은 매미자라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총, 순, 전, 후 이렇게 하고 얘만 가유로 나누고 그 다음 유출은 뭐뭐예요? 공, 영, 부, 소 이렇게 있고 이쪽은 뭐예요? 제일 먼저 매, 순, 전, 후로 구분하고 사실은 총순전우지만 빠져나가는 게 매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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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하고 됐죠?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맞추면 되고 그런데 시험에는 중요도가 거의 9대 1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공부해야 되겠죠? 9대 1이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기초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은 다 용어가 생소하잖아. 이런 제목부터 생소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말해보는 겁니다. 지분복 계획, 영업의 현금으로 그 다음에 세전 지분복 계획, 세후 지분복 계획 그러니까 저게 안 되고 거부 반응이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 다음에 조상님 계속 만나셨던 분들은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한다고. 걔로는 용어부터가 너무 어려워요. 친근감도 안 들어요. 이런 말씀하신다고. 그러나 이런 게 익숙하신 분들은 진짜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다 빼기야. 더하기 빼기야. 그리고 나중에 답을 고르기 위해서 제가 다 알려드려. 빼기도. 제일 먼저 공실 빼. 공실 빼. 공차기가 해. 공은 차하고 기는 더하고 공차기가 해. 그 다음에 비용 빼. 그 다음 부채 빼. 그 다음 세금 빼. 이 순서로 딱 나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문장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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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되는데 어? 더하기 나왔네. 틀린 거야 그냥. 위서부터 나올 때 제가 방금 비용은 뭐해야 돼? 차감. 그 다음에 부채 차감. 그 다음에 세금 차감. 그랬는데 부채 가산. 으이 땡. 비용 가산 땡.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으로 나오는 것도 딱 단어를 금방 보실 수 있어요. 공제나 차감 나와야 되는데 가산이나 더한단 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뭐만 넣어야 되는데? 기타소동만. 기타소동만. 그리고 공, 차. 차가 뭔데? 차예요. 차감. 기, 가, 가산. 따라서 공은 차하고 그리고 기는 가, 가산하고. 그래서 공차기가 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차감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장들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채는 차감으로 나와줘야 돼. 비용도 차감으로 나와줘야 돼. 세금도 차감으로 나와줘야 돼. 공실은 차감으로 나오지만 기타는 가산으로 나와줘야 돼. 그런 걸 여러분 이제 문장에서 찾는 법을 연습할 거라고. 그럼 답이 척척척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식도. 기껏 해봤자 더하기 빼기니까 계산기로 눌러서 중간을 탁탁 압축해서 여기서부터까지 순식간에 나오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라고. 이걸 다 하고 있다고. 미쳤냐고 이걸 다 하고 있게. 근데 연습을 하면 저게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연습시키는 것이고 용어에 관한 내용을 아셔야 된다. 그럼 나중에 실제 계산에서는 언제 저걸 더하고 빼고 여기까지 다 할까 싶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을 다 생략해서 계산해버려요. 됐죠? 현금 흐름 측정. 운영 단계 때 하는 게 뭐예요?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이에요. 처분 단계 때 하는 계산이 뭐예요? 지분복계 계산이에요. 됐나요? 그다음 어림샘법. 우리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이용방 학교로. 둘 다 계산이 Kerr hoax 에듀윈 에듀윈 야 에듀윈 끝 보러 todo 감사합니다.